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일제강점기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하고 그 다음에 현대사 정도 정리하시면 또 기출문제 풀면 우리가 3일 완성 끝나는 건데 1대 3분의 2 정도 선까지는 넘어왔어요. 3분의 1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재미없더라도 재미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뭔가 봤더니 10년대 상황에서는 무단동체라는 말이죠.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경찰제도예요. 헌병경찰제도. 헌병, 군대에나 있어야 되는데 헌병이 일반 민간인들을 상대한다. 일단 위압적이죠. 얘네들한테 어떤 권한을 주냐면 범죄즉결례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즉결처분권을 줍니다. 범죄즉결례라는 법령을 제정한 거예요. 헌병들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이하의 범죄죠. 모든 범죄는 아닌데 즉결처분권을 부여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조선태형령. 자, 조선 사람들은 태형, 때리는 형벌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뭐 경찰범, 처벌, 규칙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은근히 1차 조선교육령 많이 나옵니다. 자, 1차 조선교육령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게 차별교육이거든요. 보통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요즘 말로 하면 초등교육기관인데 보통학교를 이제 일본어 소학교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원래 을미교육 때 소학교라고 했거든요. 근데 통감부가 이거를 좀 격화시킨다고 보통학교라고 1906년부터 부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통학교는 수업연한을 1차 조선교육령에서 4년으로 제한을 하고 일본인들이 다니는 소학교는 6년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교육 격차가 나잖아요. 식민지 차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 설립 규정 같은 것도 없어요. 자, 그게 10년대 키워드입니다. 자, 경제수탈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이 뭐니뭐니해도 많이 나올 겁니다.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조사령을 반포해서 1912년부터 18년까지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기한안에 서류를 챙겨서 신고해야 됩니다. 기한부 자진신고제죠. 기한부 자진신고제면 반드시 미신고 토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문맥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반일감정도 있고요. 소유권이 불분명한 그런 땅들이 있어요. 마을의 공유지, 문중 소유의 땅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유지나 공유지는 나라 소유의 국유지나 또 관청 소유의 관유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국토의 40%가량이 약탈이 됩니다. 그러면 조선총독부는 이것을 동양척식주식회사나 또는 일본에서 이주한 일본인들에게 싸게 불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농민들은. 자영농들이 몰락해서 소작농이 되고 소작농이 많아지니 소작조건은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고향을 떠나서 화전을 이루거나 유리걸식하거나 간도나 연예지로 넘어가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열악한 소작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식민지지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회사령은 뭐냐면 일본이 이거를 제정해서 회사 설립이나 폐지에 대해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기업들을 가능하면 허가를 안 해주겠죠. 물론 모든 것들을 허가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소규모의 업장들은 가능한데 일본 자본의 경쟁이 될 만한 것들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자 이것은 20년대 회사령이 이제 폐지가 되면 그때 신고제로 바뀌면 그때는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때는 허가제예요. 허가제 자 1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서 비밀결사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밖에 거의 안 나와요. 자 비밀결사인데 10년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꼭 두 가지만 묻는 게 임병찬 최익현의 제자였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 자 고종을 다시 복위시키기 위한 복벽주의가 이들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국권반환 요구서를 조선총도에게 보내는데 뭐 이런 걸 해봐야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상진은 이제 대한강복회인데 자 요거는 이제 공화주의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체가 원래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단체와 풍기강복단이라는 단체의 일부가 나와서 만든 건데 박상진이 총사령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김자진이 부사령도 되죠. 그러면 총사령이니 부사령이니 부사령이니 이런 용어를 쓰는 걸로 봐서 이 단체 자체가 군대식 조직이에요. 군대식 조직. 그래서 독립전쟁을 목표로 하고 무관학교를 만들려고 목표로 하는 거고 친일파 처단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화정체의 국민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면대 비밀결사 중에서는. 자 그 다음에 신면대 국외독립운동인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지도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지역을 서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간도에서는 항상 이 삼원보라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를 개척해서 여기서 자치단체는 학교 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간도라고 얘기하죠. 간도 또는 북간도라고 얘기하는데 북자를 빼도 그냥 간도라고 하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길, 용정, 왕청 이런 데가 있는 건데 원래 여기 이제 국권피탈 전에 서전서속과 명동학교가 원래 있었어요.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중강단 있죠. 중강단, 1911년에 만들어졌는데 대중교가 기반이 되어서 만들어진 동의군 부대입니다. 중강단은 나중에 뭐가 되죠? 북로군정서가 되죠. 여러 단계를 좀 거치긴 합니다만 중강단은 나중에 북로군정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쪽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런 것도 있지만 신흥강습소거든요. 신흥강습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게 역시 1919년에 신흥부관학교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대는 서로군정서라는 부대가 있을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서전서속은 원래 그 전에 있었던 국권피탈 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상설이 헤이그특사로 갔다가 여기로 못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중에 생긴 학교가 명동학교인데 이게 1908년에 김약연이라는 분이 만들어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거는 국권피탈 전에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간민회 나중에 대한국민으로 바뀌는 간민회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연애주라고 하는데 연애주에서도 여기 이제 블라디버스토크라고 하는 곳이 중심이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해조신문 권업신문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권업회를 조직하고 대한광복권정부를 조직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원래 이 지역에서 원래는 이제 뭐가 있냐면 국권피탈 바로 직전에 13도 의군이 조직이 되는데 자 13도 의군은 우리 정미의병 당시에 서울진공작전을 하던 그 13도 창의군이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13도 의군이 성명회를 거쳐서 권업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광복군 정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914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제 정부예요. 대통령의 이상설, 부통령의 이동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저게 없어졌다가 1917년에 전로한족해 중앙총회가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러시아혁명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919년에 대한국민의회라는 것이 연애주에서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애주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연애주인 신안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신안촌. 그리고 이동희가 만든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하바로프스크의 한인사회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 뭐 다 왔고 자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로 넘어가면 신안청년당 있죠.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내는데 김규식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동단결 선언 이것도 사료로 많이 나올 거예요. 순종항제, 융위황제라고 그러는데 융위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날은 바로 우리가 삼보를 계승한 날이다. 구한국 최후의 날은 신안국 최초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화제 선언을 한 거. 자 미국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하와이 등지를 거쳐서 미국 본토로 가고 이러면서 대한인국민회가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어지고 안창호는 거기도 다시 흥사단을 만들죠. 자 그런데 이쪽에 있다가 무장투쟁을 하고 싶어서 하와이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박용만이 만든 대조성 국민군단입니다. 1914년에 박용만이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 멕시코에는 이제 숙무학교라는 무관학교가 있죠. 일본의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독립단을 만들어서 이게 28독립선언을 1919년 3.1운동 직전에 얘네들이 발표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28독립선언까지. 자 그래서 원래 기미독립선언서 이전에 28독립선언 그 전에는 뭐 대한독립선언 만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키워드들이니까 각 지역별로 특히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상하이, 미주지역까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1운동 때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의 재창 파리강화에 의해서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약소민족의 독립을 시켜주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만 독립이 되는 건데 우리는 모든 민족의 독립을 약속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평화적으로 우리가 시위만 벌이면 강대국들이 위를 동시켜준다라고 좀 착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신한청년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독립청원서를 파리강화에 의해 보내드리는 것이고 자 조던청년독립단도 28독립선언을 작성해서 3.1운동의 어떤 기화가 되는 것이죠. 자 고종이 이제 인산하는 날 고종이 1월에 돌아가셨는데 3월 당시에 3월 원래 3일 정도 이때 고종이 장례식을 치르는 날 인산, 능으로 가는 날인데 그걸 피해서 3월 1일 날 완세시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김희동선언서 탑골공원에서 근데 원래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탑골공원을 가지 않고 당시에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자수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탑골공원에 기다리고 있던 학생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자 이 과정에서 일제가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아주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런 광경들을 스코필드라는 분이 보고 기록하고 맥켄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3.1운동으로 일제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무단통치보다는 문화통치로 바꿔주는 것이고 대신에 또 우리도 단일한 독립운동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더 커져서 여러 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뭐 한성정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연해주의 대한국민일회도 있고 그리고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데 결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죠. 중국도 5.4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5.4운동도 3.1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서 실패했으니까 무장투쟁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세상이 많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국내적으로 실력양성운동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일본을 못 이긴다. 실력이 길러진다. 러시아혁명 왜 성공했냐. 왜 우린 실패했냐. 사회주의다. 왜 실패했냐. 평화적이다. 그러니 무장투쟁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군데 임시정부들이 있었고요. 이승만이 결국은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한성정부가 집정관 청주의 제도였고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내각 책임지였고 연애주만 대통령 중심지였는데 통합이 되면서 헌법을 개정해요. 통합된 상하이의 정부가 대통령 중심지로 바뀌고 임시정부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희가 임명이 되죠. 자 그리고 초대의장은 이동령인데 이분의 사진이 시험에 나왔죠. 지금 국회의사도에 가면 로텐더홀에 이동령의 흉상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초대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는 흉상이 나오면 이동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파리강화회의 김구식을 통해서 임시정부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왜냐하면 이분이 신한청년당에서도 갔던 분인데 나중에 김구식이 임시정부로 신한청년당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럼 임시정부 소속으로 또 파리위원부 설치하고 여기에 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연통제, 교통국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 국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통제라고 하는 비밀 행정 조직과 교통국이라고 하는 정보 전달 조직을 통해서 국내와 상하이를 연결하고 정보 전달, 자금 전달, 명령 전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국 지부가 마지막에 거쳐가는 곳이 만주에 이륙양행이 있고 그 다음 부산에는 백산상회라고 있어요. 이륙양행이라는 회사는 아일랜드 사람 조지 루이스 쇼가 만든 것이고 백산상회에는 안희재 선생인데 이 회사들이 겉으로는 무역회사 같은 거지만 안으로는 임시정부에 정보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는데 독립하면 이자 붙여서 주겠다는 건데 이거를 사는 사람이 대단하죠. 나라가 독립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독립공채를 다른 말로 애국공채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미국의 구미위원부 있고요. 파리위원부도 있어요. 구미위원부, 그 다음 프랑스의 파리위원부 이것도 오답 많이 나오는데 위원부가 설치됐던 것은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다른 영국이나 일본이나 없어요. 자, 그 다음 임시 사료 편찬소를 만들어서 환일관계 사료집, 일본의 역사 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요. 독립군 비행사 육성원을 위해 한인비행학교도 미국에 만들고 상하이의 당시에 간호원 양성소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요. 뭐 23년에 있었죠. 국민대표회. 자, 이게 뭐냐면 임시정부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기로 하고 상하이로 통합이 된 건데 외교론이 한계가 있죠. 다른 모든 열강들은 사실 한통속이거든요. 외교론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임시정부 내에서도 외교론 말고 실력양성론, 준비론으로 가자. 아니다, 무장투쟁론으로 가자. 이렇게 막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라고 해서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냐면 한국을 일제로부터 독립시켜주는 대신에 국제연맹이 대신 통치해달라고 하는 위임통치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물론 이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끌시끌해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도 발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상황을 좀 해결해보자 그것도 국민대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임시정부 요인들 임시정부에 관련된 분들도 일부 있지만 임시정부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또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대표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정도는 봤는데 그냥 제가 조금 더 간다 그러면 국민대표회에서 신채호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없애고 새로 만들자는 창조파예요. 무장투쟁 논자들이죠. 그다음에 안창호 같은 경우는 개조파입니다. 임시정부는 유지하되 방법을 좀 바꾸자. 반면에 김구선생은 현상유지파로서 국민대표회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대표회에 해산을 명령하는 내무부령을 반포하기도 하는 게 김구선생의 입장이죠. 자 20년대는 얘네가 풀어주네요. 문화통치를 하면서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같은 의회 같은 거 만드는데 한계가 많죠. 일정한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만 나갈 수 있어요. 2차 조선교육은 중요하죠. 보통 학교를 6년으로 늘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치안유지법 중요하죠. 사회주의가 많이 퍼지니까 사회주의자들을 잡기 위한 법입니다. 그다음에 산미증식계. 쌀의 생산을 늘려서 가져가겠다. 일본이 공업화로 인해서 쌀의 생산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의 생산을 늘려서 늘어난 부분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조건이 변화해야 되니까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품질도 계량해야 되고 품종도, 토지도 계량해야 돼. 특히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많아져야 돼요. 맞죠? 그다음에 비료도 더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리시설도 더 필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증산에 필요한 부담을 농민들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매년 매년 농사지을수록 빚만 쌓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계획만큼 증산은 안 되는데 계획만큼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선의 고가는 폭등하고 만주산 잡곡으로 그 저질의 잡곡으로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20년에 회사령을 철폐하면서 이때는 사실은 일본인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인데 회사령이 폐지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늘어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본 기업의 본격적 진출이고요. 조금 이따 23년이면 관세를 철폐할 겁니다. 일본이. 그러니 2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물산장려운동을 왜 하는지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의열투쟁에서 의열단인데 의열단은 19년에 만들어졌고요. 특히 사료 분석에서는 이 1923년에 써준 신치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이게 의열단에 나아갈 방향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의열단은 무장투쟁이거든요. 더군다나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의열투쟁이잖아요. 그래서 민중폭동을 유발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도를 좀 외우셔야 돼요. 제일 빠른 게 박재혁 의거가 부산경찰서였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최수봉인데 밀양경찰서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김익상이예요. 조선총독부입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서 김익상, 오성윤, 이종함 이런 분들이 상하이 황포탄 의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아시면 좋아요. 황포탄에서 육군대장 단악가 기이치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 그래서 체포되고 이것까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김상옥.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던진 게 23년입니다. 그리고 탈출했다가 동포의 짐에 숨어 있다가 또 경찰이 습격해서 탈출했다가 또 숨어 있다가 결국은 천여 명의 일본 경찰과 추격전 끝에 자결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김지섭인데요. 김지섭이 일본 동경의 의회 건물에 폭탄 던지로 갔다가 제국의회가 문 닫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동경에 궁성 건물 가까이 이준교라는 곳에 던집니다. 일본 궁성 건물 근처에 있어요. 동경 이준교에서 폭탄 추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석주 의사가 26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던지죠.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의혈단은 사실상 개인적 의혈투쟁 노선을 좀 포기하고 단체 설립이나 군대 조직하는 쪽으로 좀 바뀝니다. 단장 김원봉 자체가 민중의 직접 폭동이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신 거죠. 의혈단의 투쟁이 바뀐 겁니다. 일단 황풍관학교에 26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32년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들죠. 황풍관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 그 다음에 민주혁명당의 결성 이런 거 하면 의혈단이 개인적 의혈투쟁 노선을 포기했구나 하셨죠. 국외무장투쟁은 간도지역으로부터 보시면 대한독립군, 대한국민의군 등등과 연합해서 봉호동 전투 6월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봉호동 이전에 우리가 국내를 습격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삼둔자에 한번 쳐들어왔다가 삼둔자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봉호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청산위 전투가 나오기 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훈춘 사건 들어가야 돼요. 일본 영사관 훈춘에 있는 마적단을 동원해서 습격하도록 한 다음에 그 핑계로 병력을 진입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10년의 청산위 전투 이후에 간도참변이 있어요. 경신참변이라고 하는데 청산위까지 패배하고 나니까 간도지역에 한국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간도로 가자. 간도참변 이외에 연해주로 가자. 연해주로 왜 갑니까? 러시아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17년에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우리 같은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자. 그리고 러시아 상황이 러시아 혁명군인 적군과 황제파인 백군이 싸우고 있었는데 백군을 일본군이 지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적군을 지원하면 되겠죠. 그래서 걔네가 우리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해주로 자유시로 갔다가 오히려 무장해제를 당하고요. 거부하는 독립군들이 많이 희생이 되는데 여기서는 또 우리 독립군 세력이 양분이 돼가지고 한쪽은 러시아 적군 쪽의 편을 들어서 동족을 공격하는 그런 또 비극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도참변으로 우리는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연합부대, 대한독립군단을 북만주 밀산에서 만들어서 일단 자유시로 간 거죠. 그래서 자유시 참변,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시 참변.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적 사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적군의 무장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공격을 받았다는데 그 안에서 일부는 러시아 적군과 함께 우리를 몰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호동, 훈춘 사건, 청산이, 간도참변,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자유시 참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에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3부가 성립돼야 돼요. 자, 원래 이제 대한통의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통의부가 좀 찢어지면서 일부가 임시정부에 연락해서 육군주만 참의부가 되고 남한주 주역의 신민부, 그 다음에 저 북만주 특히 자유시 참변 이후에 탈출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정의부가 되겠죠. 이 3부가 민간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하고 군사정부의 역할도 하는 민정과 군정을 모두 담당하다 보니 미스야가 중국 군벌과 약속을 해서 한국 독립군들을 잡아주면 얼마씩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미스야 협정 25년에 나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 독립군의 활동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대 대중투쟁에서 60만세운동하고 학생항일운동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60만세운동이 되게 재밌는 게 순종의 서거가 4월이에요. 그래서 인산일이 6월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종 때 역시 고종의 사망과 인산일을 기점으로 3.1운동이 계획된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조선공산당 쪽이 이걸 주더라고요. 학생단체 중에서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같은 단체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단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천도교 쪽에 연락을 해서 천도교 구파 세력들이 그 노하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학생단체들이 함께 결합해서 준비를 하던 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발각돼요. 발각돼요. 학생조직만 빼고 발각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60 당일날 학생들이 만세신을 벌이긴 했습니다. 결과는 뭐가 좋으냐면 국내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합치자거나 민족유일당 운동이 정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간회 창립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31년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보시면 이게 신간회가 이런 겁니다.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사회주의가 아니면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 중에서 친일적인 냄새가 나는 자치론에 동조하는, 자치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타협적 민족주의고 아니다. 우리가 실력양성을 통해서 절대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비타협적 민족주의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어차피 치안유지법 때문에 활동을 못해요. 자,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중에 정우의 선언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원래 60만세 운동 이전에 전조현상들 이걸 합쳐야 된다고 하는 신간회 창립 이전에 합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포인트는 되게 많았었어요.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는 국공합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요 전에 조선민흥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총동맹 이런 것도 사실 민족유일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준 것 중에 하나가 60만세 운동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은 치안유지법 때문에 활동이 안 되고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타협적 민족주의, 즉 자치론의 증가. 이것들이 서로를 손을 잡게 한 거죠. 그래서 신간회가 창립이 된 겁니다. 정우의 선언을 꼭 보세요. 그리고 사료로는 신간회 3대강령을 꼭 보셔야 되고요. 광주학생황일운동은 29년인데 이제 학생들 간의 패싸움이 전국적으로 퍼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패싸움이 전국적인 부분으로 퍼져가지고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학생 조직들. 60만세 운동의 성진회, 독서회 같은 학생 조직들과 특히 신간회가 개입해요.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개입을 해서 민중대회를 계획하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구구운동에서 물산장려운동. 일단 평양에서 시작됐다는 걸 반드시 아시고 조만식 선생님 기억하세요. 그리고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 나머지 단체는 굳이 몰라도 되는데 조선사람 조선 것으로 그 다음에 이런 구호를 내살린 내 것으로 이런 구호를 내세웠다라는 거죠. 시기를 묻는다면 평양에서 물산장려운동이 2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의 조선물산장려회가 23년에 만들어지니까 20년대 초반. 자, 밀립대학 설립은 우리가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2차 조선경영이 나오면서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도 6년이 되지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모금을 하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모금이 다 안 됐는데 일제가 이걸 방해하려고 1924년에 경성지국대학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좌절되는 겁니다. 이것도 2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동농민운동에서 암태도 수작쟁이가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1년 정도를 끌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작료를 낮추는 데 성공했고요. 자,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논농민총동맹도 둘 다 1927년인데 원래 얘네들이 조선노농총동맹이었습니다. 동맹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노동자와 농민을 분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산총파업 29년인데 진짜 많이 나오니까 여기 신간회가 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자, 됐죠? 여러 나라의 노동단체들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강주령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동성한 거 31년이죠.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만 모아 놓은 겁니다. 아시죠? 자, 형평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은 뭐냐면 천도교가 소년운동하고 백정들은 자신에 대한 철폐를 없애라고 하는 형평운동을 하죠. 방정안 알아두시고 어린이 잡지, 어린이 날 재정도 알아두시고 자, 여성운동은 근후에인데 이게 신간회 자매자로도 여성계열의 민족위일당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형평운동이다. 저울의 눈금처럼 우리를 평등하게 대해달라. 됐죠? 진주입니다. 진주 이거. 지역도 많이 물어봐요. 연도는 23년입니다. 나중엔 대동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변질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민족말살 통치에서는요. 민족성을 말살해야 되니까 사상범에 대한 보호관찰령. 이게 36년에 나오는 건데 독립운동으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또 추가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돼요. 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예방구금령이죠. 사상범은 예방적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이거 41년에 나오거든요. 자, 경제수탈에서 농촌지령운동 되게 많이 내긴 합니다. 32년부터 하는데 뭐 정말 좋게 하는 건 아니고요. 농촌이 너무 피피하니까 그냥 사람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그래서 조선농지령, 소작조정령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법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실효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총동원법이 이제 37년에 중일전쟁 터지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일본 본토도 합니다. 총동원령 나와요. 그래서 뭐 인적장소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총동원령 바로 직전에는 이제 육군특별지원병령이 있었고요. 지원병제. 그 다음에 총동원법 이후에 39년에 징용령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41년에 금속해수령 나오죠. 공출제도 이제 39년에 법 만들어서 40년대부터 하거든요. 학도지원병 43년이에요. 자, 징용령 39년에 제가 말씀드렸고 여자 정신대 근로정 44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어요. 징병제도 4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끌고 가는 건 대개 중일전쟁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특정을 딱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독립군 전투에서 뭐 지청천 여기 20년대 딱 넘어가면 1930년대가 딱 되면 만주지역 같은 경우는 만주사변이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손을 잡아요. 한중연합군이 결성이 됐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삼부라고 하는 것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였는데 이거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20년대 후반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남만주에는 국민부호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혁신의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 맞죠? 이게 지청천입니다. 국민부는 조선 혁명 당과 양세봉의 조선 혁명 군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청천 양세봉인데 만주사변이 딱 터져버리니까 얘네들이 중국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은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이런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하는 것이고 이때 중국의 바로 호로군하고 손을 잡습니다. 근데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또 나왔죠. 그런데 조던혁명군은 어떻게 돼요? 양세봉이 중국의 의용군과 손을 잡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죠. 대개 30년대 전반기입니다. 32년, 33년 사이에 집중이 되는데 북만주의 한국독립군과 중국의 호로군 남만주의 국민부와 중국의 의용군 이렇게 해서 한중연합작전이 30년대 전반기에 벌어진다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국이 수립되고 탄압이 점점 심해지니까 대부분의 독립군 수력은 중국 관내 지방으로 본토로 가는데 마침 32년에 윤봉길 의거가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장제스가 우리의 무장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때입니다. 대개 중국 관내로 넘어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격전을 하는 건데요. 원래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중국 공산당 소속의 유격대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동북한계연군. 물론 소속은 중국 공산당이지만. 자 그리고 얘네들이 조국강복회라는 국내 조직과 연대를 해서 보천보 전투 37년에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쪽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기만 얘기하면 중국 관내 지역은 원래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만주 지역에서 넘어온 김원봉과 같은 세력들이 있죠.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구와 함께 한국독립당 만들었던 조소왕도 들어오고 지청천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김구는 따로 한국국민당을 만들죠. 그런데 조소왕 지청천이 결국 민족혁명당을 탈퇴하거든요. 이분들이 김구와 손을 잡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만들고 김원봉은 이런 좌파들을 받아들여서 조소민족전선연맹을 만듭니다. 좌파 계열의 조소민족전선연맹과 우파 계열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가 있는 거죠. 조소민족전선연맹이 최초의 중국 관내 최초의 한국독립군 한인독립군 부대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용대 중에 일부 병력들은 김원봉을 따르는 일부 병력들은 소지가 더 적어요. 중일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와 우리 임시정부와 약간 노선을 같이 하는데 의용대 중에 상당수의 병력들은 화북지방으로 올라가서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함께 적극적 항일전을 하겠다. 그래서 올라가버려요. 화북지대가 됩니다. 41년에. 그러니까 김원봉이 나머지 데리고 결국은 나중에 임시정부로 들어가버리죠. 임시정부는 조선의용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40년에 이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거든요.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화북지대는 결국은 조선 독립동맹으로 개편이 되면서 그 부대는 조선의용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선 독립동맹은 계속해서 중국 팔로군과 함께 항일전을 벌이다가 일제 폐망 이후에는 국북내전에 참여합니다. 우리 조선의용군이.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 49년에 공산화가 되죠. 그러면 조선의용분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임시정부의 한인의국단 되게 중요한데요. 한인의국단이 1931년에 만들어졌고 그중에 이봉창과 윤봉길을 읽어만 하시면 돼요. 이봉창은 일본 동경에서 일왕의 행렬에 던진 거고 실패했습니다. 윤봉길은 상하의 훈코공원에 던졌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중국 장제스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전복 지원하게 된다는 얘기죠.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창설됐고요. 이거 만들 때 의용대가 엄청 반대를 했는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광복군은 일단 대일선전성명서 이게 41년인데 선전포고를 한 거죠. 선전포고를 하고 2차 대전이 발발했고 태평양전까지 발발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까지 우리가 영국군의 요청으로 가기도 합니다. 국내 직몽 작전을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일제가 먼저 폐방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건국강령을 삼균주의의 바탕을 두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건국강령 나오고 나서 선전포고가 나옵니다. 삼균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 가지가 균등해야 된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죠. 그래서 보통선거, 국유화, 무상의무교육 이거 얘기한 겁니다. 조소왕이 만들었어요. 민족문화소운동에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역사 되게 중요한 책인데 우리 민족운동의 흐름을 쭉 정리했습니다. 갑신정산부터 3.1운동 때까지를 범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통사는 우리 고통의 역사죠. 국건비탈의 고통의 역사. 이거는 고종의 즉위부터 105인 사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독사실로는 1908년에 대한매일신부 연주했던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민족기사학의 기틀이 마련된다. 조던 상고사는 뭡니까? 31년에 나온 건데 우리 고대사를 쓴 거예요. 여기서 서문에 보면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인보 문일평 안지용은 조선학운동이라고 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 서거 99주기를 기념으로 해서 우리의 글들 정인보의 정약용의 글들을 모아서 여유당 전설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인보는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조선학운동을 추진하였다. 원래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정치를 많이 얘기해요. 방은식은 국혼을 얘기했고 신채호는 난가사상을 얘기했는데 정인보는 얼이라는 거죠. 원래 동아일보에 5천 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연주했다가 해방 이후에 조선사 연구로 나오기도 합니다. 백나무는 사회주의 사학자이기 때문에 유물사관이에요. 그래서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관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일본이 뭐 그러죠. 우리가 고대사회단계에 정치되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병도 손진태는 실증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증거를 바탕으로 한 역사, 과학적인 역사.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친일외국단체인 청구학회 같은 단체에 대항하기도 하는 것이죠.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특히 조선학운동에는 정인보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문일평도 들어오고 문일평은 심을 얘기하고 특히 세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국어는 여러분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의 이 비교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1년의 연구회, 31년부터 학회인데 각야날 제정하죠. 나중에 한글날로 바뀌고요. 한글이란 잡지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함과 표준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외래협표교법도 만드는데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해체가 되는 거죠. 이때 말모의 작전이라고 사전 만들려고 원고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죠. 종교에서는 단군이 대종교, 단군교는 대종교 그 다음에 대종교는 중강단 만든 거, 북로군정서 사찰령 폐지운동 벌였고 천주교 경향신문, 의민단 알아두세요. 천주교가 만든 무장단체입니다. 원불교는 박중빈이 1916년에 만들었는데 불교가 너무 산중에 많이 있으니 새생활운동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뛰어들자. 근검절약활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언론은 부나르도운동 여러분 이거는 동아일보가 농촌 속으로 농민 속으로라는 뜻으로 컨셉으로 벌인 계몽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문자보고 운동도 있어요. 이건 조선일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비슷한 맥락이고 그 다음에 일장기 삭제 사건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의 유니폼에 태극기를 지운 건데 당시에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과 동아일보가 이것 때문에 정간을 당하고 결국 조선중앙일보는 폐근을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 연도를 알아두세요. 일장기 삭제 사건. 자, 문학에서는 토오래가 좀 중요합니다. 근대적인 연극을 공연하는 단체인데 그 다음에 카푸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회주의 문인들이 만든 거죠. 조직입니다. 아리랑이 우리나라 최초 영화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조선일보의 33년에 연재를 하는데 이게 고향이라는 소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카푸 소속인데 카푸는 대개 20년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30년대라는 걸 잘 몰라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육사의 광야절정은 연도는 의미가 없고 40년대 이후에 특히 뭐 이런 거 광야절정 이런 것들 요고시집에 또는 틀려고 하기 때문에 연대가 아니라 저항시인으로서 이육사, 윤동주 등은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의 중요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로 살짝 부족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본 수업을 통해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